네 카메라 오세요 하나 둘 셋 네 감사 반갑습니다.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상주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저 대구에서 왔습니다. 상박한 대구라고 다들 알고 계신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민주정부 3기의 가치를 저희가 잘 이어받아서 지방정부 강력한 힘이 되어서 뒷받침하고 뒷받침을 해서 민주정부 3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지방의원이 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모르고 제가 준비 없이 와가지고요 다음에 상 한번 더 주시면 제가 준비 잘해서 꽃다말도 준비하고 의상도 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.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